히우동무님 반갑습니다 저 일단 1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이거 생각나노 하는거 있잖아 이거 종이 딱 세워놓고 쓰러진다 이거 자 일단 더블 커맨드로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게요 총으로 일단 유리하니깐요 아 베럭 일단 먼저 가야되겠다 1베럭 트리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뭐 자 이거 5마리까지 확 찍어버리구요 토스네요 점프태 자 저그 토스를 한번 무랄하게 3게이트 테랑 바이오닛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팀 좀 약간 눈치가 보이니깐요 3베록스까지는 가줍니다 너무 놀면은 이게 또 좀 안좋아요 이게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고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자 이제 가스 올려주구요 벌써 집중력이 좀 떨어지나? 서플이 막히네 자 요 포토로시 마리아는 자리 여기 서플 하나 더 지어주구요 자 요거는 뭔가 이게 저그를 막는 것도 아니고 테라는 막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이만 좀 그렇네요 애매하이 자 배럭스를 돌려줍니다 6 배럭스까지 저도 합류합니다 자 그리고 사거리업을 먼저 좀 찍어줍니다 사거리업 요거야 우리팀 병력 지금 다 어디갔어 자 같이 싸울라고 보니까 우리팀 병력이 다출건 없네요 이미 자 스캔 하나 달아줍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놀면 안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저그가 지금 상당히 좀 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어? 자 그리고 우리팀이 지금 트리플 같네 자 트리플 같다라는 거는 일단 살짝 약간 올잡하도록 한단 얘기에요 자 그리고 사거리업이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 드리빌어 봅니다 자 수퍼 바이오닉으로 일단 가주구요 자 사거리업 완료 가자구요 끌읍시다 자 공방업 찍어주구요 풀립 뚫리 이게 뚫리네 자 이 서플 안막히게 서플 뚫어줍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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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하면서 이제 다크 방어 잘해주고 견제같은게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제 방어도 좀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스를 6개까지 올려줍니다 저는 이제 고스트로 카라 탈거거든요, 이따가 오케이, 적은 나오네요 자, 그리고 12 배럭스까지 올려줍니다 토스 못 박나? 자, 토스가 저거 정도는 또 막아줘야지 되거든요 3경! 3경! 야, 방어 하나도 안되있네 테란, 큰일났다 이 놀면 안되겠는데요? 놀면 질거 같은데? 테란이 너무 약한데? 큰일난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아, 놀려다가 그, 놀만한 실력은 안되는거 같은데요? 제대로 해야되겠는데요? 제대로 해야되겠는데요? 도르매루! 터렛은 안하나요? 도르매루! 도르매루! 안타! 꾸꾸만! 자, 여기서 일단은 테란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자, 구 마무리! 컷! 자, 여섯 부대입니다 도르매루! 고스 고생! 커멘드 컷! 도르매루! 조심해둔! 상대 힐 받아놔요? 오케이 자, 상대 테란이 힐 받아놓으니까 바로 그냥 포기해버리죠? 삼도르매루! 삼도르매루! 핵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배럭 한 6개 정도 더 늘려주고요 도로마무 설마 설마요 아 치겠다 이거 인간적으로 옵조버는 합시다 자 옵조버는 합시다 자 빨리 배슬 나가야됩니다 배슬 피카츄트 피카츄트 뭐고 이거 비카츄트 간칙 이리 게임 개판 내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예요 어 너 언제 개판 한번 치나 하고있었거든요 저... 핵슨 로 가리기 핵슨 로 가려줘야됩니다 핵 쏘는 친구를 가려줘야되요 피게 주 대트 11올 개판이구요 11올 자 이제 아쉬운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죠 피카수 아들아 비키라 핵 떨어진다 피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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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 좋아요 선대해면 토옥하고 터져버리는 좋아요 자 이제 코르토스를 한번 가봅시다 프로토스로 한번 가봅시다 상견 상견 상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 제가 모든걸 다하고 있단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저기는 뭐 1을 털던가 아니 뭐 5인 저를 털던가 그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엉뚱대 지금 하고 있죠 피키옷 숫 자 입구 열리구요 자 코스트는 무한 APM 서비스가 또 가능한 부분이니깐요 계속 이제 들어가줍니다 피터로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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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터져버렸구요 아 근데 좀 불안했어요 이 게임. 역전당한 줄 알았어. 어.. 진짜..